2013년, 뱀의... 이거야? 아무도 몰라. 신년특집 10위가 되어있어. 야, 왠지 우리 편일 것 같아. 이것이 곧 너희들의 무덤이다! 뱀? 뱀 아니고? 자기 왜 말이야! 아직도 뱀이 안 나왔어? 뱀 아니고? 뱀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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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3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마당으로 1명씩 마당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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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이요 이쪽이요 2013년 첫방송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해주시고요 오늘 한해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웃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바이 자 올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시동이 최지우씨 집이고요 네 이동이 송지우씨 집입니다 네 한 채 골라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들어가라고요? 약간 부러운데 약간 부러운데 약간 부러운데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 미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 미션 드릴게요 선택받아요 선택받아야 되는 분이구나 팀원으로 와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신가요? 그냥 하하만 안 와서 좋겠네요 타라라 취지 뒷 nah 하하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혹시 아 아 씨동이 채주시죠? 네. 호기. 쟤 오늘 왜 그러냐? 뭐 먹겠니 어제? 네. 씨동은? 최지우 씨 집이고요. 비동은? 씨동 가겠습니다. 피가 졌다는 줄 알지 않게 됩니다.